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임세은 식당에 우리 임세은 사장님이 오프닝을 해야 되는데 어 애 둘을 키우는 관계로 한 2, 3분 늦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심연히 기다리시는 데이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김지혁 교수님 좀 이따 또 노형의 디너쇼 스피크스의 간판 프로그램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프닝을 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임세은 식당 안징글TV 뉴스맥TV가 공동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장은 임세은 식당 임세은 소장이죠 곧 들어오실 거고요 김지혁 교수님 그때 엄청났죠 여러분 정조대왕 스토리 아 그랬어요 진짜? 네 인기가 대단했어요 재방송까지 포함해서 수천 수만 명이 봤어요 뻥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봤고요 재방송까지 임세은 식당 TV 안징글TV 인사티비에 계속해서 지금 조회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인사부터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교수 김준혁입니다 임세은 식당 또 우리 안징글TV에 다시 한번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중에 하루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봐봐 지금 임세은 식당이 오늘 주인고니까 제일 많이 돌아오고 계세요 계속 돌아오고 계세요 아 예 저는 인사 한번 나 이러겠어요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 지각이라고 했는데 임세은 소장님 지각이 아니고요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시간 지연입니다 제가 원래 6시 10분에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지각이 아니잖아요 6시나 6시 10분에 하면 김준혁 교수님 일찍 가셔야 되니까 인사만 제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본격적인 스토리는 임세은 소장님이 와야 합니다 임세은 식당이 지금 2만 2천 100명 글쎄 말이에요 벌써 김준혁TV 지금 개설했는데 구독 좀 와서 같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김준혁 교수도 같이 나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런 우리는 이제 아직 4.19하고 5.18 두 가지만 좀 올렸고요 요즘은 이제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은 왜 조선을 침략하는가 이런 주제로 해서 시리즈로 해서 쭉 낼 생각이고요 지금 한 편 또 올라와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정혁TV의 최방수님께서 안정혁 소장 오늘 스픽스 끝장토론 시청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스픽스 7시 50분에 노오디쇼 노형의 디너쇼는 김준혁 교수가 하고요 10시에 끝장토론이 뭐냐면 난 이거 엄청 재밌겠더라고 아니 기다리셔서 나 태블릿 PC 그 건 아니 기다리셔서 같이 하시죠 아니야 패널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청중으로 끝나고 디프리도 하고 태블릿 PC 1, 2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조작인가 많은 국민이 태블릿 PC 1만 기억을 하는데 그건 JTBC가 보도했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장시호가 이민호 제출한 태블릿 PC2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담당 검사는 한동훈과 윤석열이었는데 이 자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과 조작의 숙보를 보면 충분히 태블릿 PC2는 많이 조작을 했고 온도 색연치 않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베네데펜이었지만 둘 다 완전 조작됐다는 거고 나는 오늘 동시 접속 최소 5만 명은 될 것 같은데 많이들 들어오셔야죠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끝나고 보시고 기다렸다 좀 이따가 봅시다 김준혁 TV 한번 들어왔습니다 김준혁 TV는 안 나오고 그냥 무슨 맨 어디 방송 나오고 김준혁 TV 2,770명 구독 눌렀습니다 오늘 2,770명이니까 여기서 2,100명은 돌파되겠죠? 제 말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매주 이렇게 역사 시리즈를 이렇게 쭉 올려줄 거거든요 열심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편 찍어놨는데 찍어놓은 거 편집하고 계속 좀 스테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녹화하고 있어요 오늘도 녹화하고 왔고 녹화한 거를 편집해서 계속 이 분노한 여성분은 누군가요? 우리 후배 오세진 작가라고 소프라노 가수인데 작가님이 직접 출연도 하셨군요 작가이면서 뮤지컬 배우인데 저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안중혁 TV 임세현 식당 TV 뉴스맵으로 돌아오면서 임세현 소장님을 기다리면서 김준혁 TV 홍보 시간인데 자 지금 2,070명인데 우리 방송하는 동안에 2,200명 한 200명은 돼야 되겠습니까? 아유 뭐 그런 뭐 영광입니다 그래봐야 임세현 소장님 2만 2천 명이면 10분을 안 되는데 자 지금 다 같이 김준혁 TV 들어와서 구독하기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저도 사실 방금 눌렀네요 윤소영 홍보요정님이 홍보한 거 봤는데 저도 깜빡하고 안 눌렀는데 가장 최근 방송이 그저께 5.18 5.18 그 다음에 일본 도적과 애부의 역사 일본 문제 그 다음에 4.19 혁명 이렇게 3개가 있었네요 3개 올라갔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시리즈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김준혁과 다시 보는 5.18 좋습니다 좋아요까지 눌렀고 댓글이 7개 있네요 자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그럼 근황톡 일단 김준혁 팀은 제가 계속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뭐 계속 학기 중이니까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또 촛불 열심히 지금 나가고 있고 내일도 우리 안진근 소장님하고 같이 저합작 우리 촛불집회 또 사회도 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신인들 모임인 더새로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더새로 더새로는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신인들도 있고 저처럼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공동대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부승찬 전 대변인도 저희 더새로 모임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지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새로도 좋지만 박지영 평론가님이 윤석열 태진이라는 정치가 운동가 모임 네 네 어제 만났더니 형님 같이 하시죠 그래서 같이 하고 그러고 있었군요 네 이번 일요일날 개항을 당원들하고 같이 그 개항을 지역위원회 당원존에서 이제 당원과의 대화 정치적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양문석 선배하고 저하고 박예슬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세 명 초청해서 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네 자 지금 이 순간 박수 임세훈 소장님이 긴급한 육아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항상 빡친당 당원으로서 우리 빡친당 임세훈 대표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저는 이 빡친당 당원 표시로 갖고 다닙니다 김지영 교수님 없죠 저도 당원으로 가입하고 아니요 아니요 여기 당원 하려면 스피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1호 당원 저로 끝이에요 아 그래요 당원도 못 받아요 당대표 세 분의 총회는 저만 맡겨요 아 알겠습니다 김지영 교수 들어오면 저희끼리 쌈나니까 안 되고요 자 임세훈 소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세훈 TV에 벌써 80명이나 들어오시고 앞으로 몇백명 들어오실 텐데 다들 기다리셨어요 인사 감자 하시죠 둘째 애기가 지금 독감이 걸렸어요 좀 아프시죠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조금 약 먹이고 뭐 하다가 근데 일찍 출발했는데 지금 금요일이라 차가 너무 밀면서 좀 드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른쪽 이 가운데 손가락 움직이질 않아 가지고 이게 추사 맞은 자국인데 추사 맞고 오니까 저도 1시간 많이 걸렸어요 두 분 참 그냥 너무 열심히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우리 시청자 분들 아니 저는 말고요 진짜 육아와 방송과 투쟁과 거기다 공부와 글쎄 말이야 실력과 경제에 대한 식경까지 기르고 있는 임세훈 소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임세훈 식당 사장님 모셨으니까 사장님께서 간짱이 저희 근황특구하고 있었어요 방송은 안 했고 김준혁 TV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만드셨어요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김준혁 교수님이 선거 왜 안 나가시냐고 왜 나가시냐 안 나가시냐 소문이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시는데 그때 여쭤보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아유 뭐 오늘 방송에서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여튼 저는 뭐 열심히 잘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소문이 전 사실이 아니기를 아유 뭐 제가 그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물구나무를 서서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들어간다 뭐 그런 심정을 하고 있고요 뭐 정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가 있고 차분히 잘 준비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꼭 무슨 뭐 여의도에 입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실력을 쌓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근황과 관련해서는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스페이스 끝판토론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 예예 아이고 네 우리가 임세윤 소장님하고 김용 교수님은 끝판토론에 제가 정중히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더한폭군이다 윤석열은 뭐 근데 군인이라 붙이는 것도 좀 저는 싫어요 그냥 양아치 아닙니까 근데 난 요즘 들어와서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 예전에는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연산군과 좀 관련을 더 깊게 봤는데 최근에는 난 거의 인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조가 되게 무능한 사람인데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에만 사대하고 신흥강대국인 청나라와 연대를 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거나 나라를 이롭게 해야 되는데 청나라 무조건 오랑캐고 저것들 뭐 우린 함께 하지 않을까 오로지 우리는 명나라밖에 없어 그러다가 병자호란 일어나 가지고 본인도 망가졌지만은 나라 절단나고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특히나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정말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돌아오지도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무능한 지도자 인조가 다시 환생한 것이 아니냐 아 진짜 끔찍하다 그럼 오늘 제목이 연산군 같은 폭군 인조보다 더한 무능의 나라와 국민 망친 거기다 술 좋아하는 고종 고종도 그렇게 술 좋아하고 파티 좋아했거든 연산군과 인조와 고종 다 합쳤어 합쳤어 근데 연산군을 우리가 꼽은 이유는 연산군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지 반정으로 우리는 민중 혁명으로 쫓겨났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우린 뭐 계속 경산군 하지 않습니까 네 임센식당이 드디어 105명을 넘어섰 고요 2만 2천 100명 손방에 와 나중에는 저번에 임센식당 2천 명 3천 명까지 정말 네 좌우 중도 합쳤어 아 예전에 한번 초조 감탄을 해서 왜 여기서 왜 여기로 다 몰렸지 아니 신흥 강국이에요 지금 신흥 강TV가 임센티비 잘 보여야 되겠다 뉴스맥TV가 이제 우리 인사이트TV 자매TV인데 뉴스맥TV도 6,440명 현재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고 안딩얼TV는 8만 8,800명 어떻게 888이냐 와 자기 조만간에 그럼 10만 돌파하겠네 제가 10만 돌파하면 뭐합니까 우리 김중혁 교수님하고 임센티비가 10만을 돌파해야죠 인사이트TV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독독 시작하시죠 저희도 이제 제가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잼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잘 몰라요 완전히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 듣고 이제 역사 좀 공부도 하게 됐고 했는데 얘기도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잠깐만요 아까 김중혁 교수님 2천 70명이었잖아요 네 그 사이 2,100명을 돌파했어요 와 30명 들었네 와 인사이트TV의 의리 있는 시민들께서 김중혁TV 키우기에 돌이 마신 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네 인사이트 선생님 방금 하시던 이야기 역사잼병이지만 역사잼병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네 역사는 좀 약해도 지금 동시대의 시대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상이나 팝을 너무 잘하세요 다 알아맞혀요 반상쟁이야? 아니 이번에 논란이 일으킨 청년들 있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진상조사를 하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너 나가라 한 그 8명의 청년들에 대해서 평소에 저한테 했던 저 중에 상당수가 기주의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와 이번에 깜짝 놀라 다 맞췄어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평소에 잘했던 분도 있지만 네 자 시작하십시오 네 자 질문 질문? 그냥 쭉 얘기해보시면 제가 얘기하기 위해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그 질문으로 시작하죠 임선수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생각 좀 해놓으시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정조가 독살됐어 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고 그 다음에 연상군의 최후를 한 번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의 최후까지 이렇게 하고 인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실제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정조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교 자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상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상군에 대해서 이제 결핍형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장록수 이야기도 했었죠 네 실제로 연산이 진짜 말도 못하는 나쁜 짓을 했어요 그 이야기 잠깐 좀 되집어보면 연상군이 당시에 요즘도 진짜 이게 성적 스캔들로 문제가 되는 스와핑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스와핑을 실제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시켰단 말이에요 신화를 막 시켰단 말이에요 신화부부들 신화부부들 변태죠 변태 그런데 이 연산군이 정말 그 나쁜 게 뭐냐면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은 좀 이제 족보 이렇게 좀 올라가면 세조의 큰 아들이었던 인경 태자라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인데 큰 아들이 월산대군이었거든 네 네 근데 월산대군이 원래 이제 그 예종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성종이 성종이 이제 자을산군이었는데 이 성종이 한명회의 사위였거든 그러니까 한명회가 지 사위를 갖다가 왕으로 만들려고 여덟 살짜리를 갖다가 이제 막 올려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월산대군은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왕이 못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월산대군의 부인이 당대 최고의 미인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연산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큰어머니 월산대군이 이제 큰아버지고 부인은 당연히 큰어머니겠지 그래서 이 연료실기술 기록을 보게 되면 월산대군 집을 찾아갔다가 자기 큰어머니를 성폭행을 한 거야 그래서 폐륜이다 폐륜 폐륜이지 그래서 이 월산대군의 아내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연산이라는 사람은 성적으로도 폐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지르는 거야 더욱 여기에 더해서 관료들 아내들을 불러갖고 자기한테 성적대를 하게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 사회에서 연산은 거의 이건 폭력적이니까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경기 북부지역 오늘로 치게 되면 고향 파주 동두천 의정부 이 일대 전체의 민가를 다 없애버려 그 많은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자기 사냥터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다 없애버렸거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농토도 잃고 집도 잃고 유리걸식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 한 사람이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아니라 천하의 죽일놈이 되는 거죠 나라를 망쳐버렸어 우리가 이 민생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현대 나온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민생은 조선시대부터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 민생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다 왕이 해야 될 국가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안 소장님 참 오래전부터 백성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민생이라는 걸 잘 잡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당시 백성들이 민생을 갖다가 전혀 돌아보지 않는 임금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미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다 보니까 당시 국가권력 주체들 그러니까 연산한테 딸랑딸랑 거리던 사람들 실제 이런 사람들 안에서도 겉으로는 그 전날까지 연산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속으로다가 연산과 대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연산한테 딸랑딸랑 하다가 갑자기 세력이 교체가 되니까 또 거기에 붙어가지고 반정공신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그런데 연산 때문에 정말 권력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연산의 폐륜으로다가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연산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결국은 이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반정을 하게 된 거고 이 반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반정에 대해서 가령 연산 측근들이 궁궐로 들어오는 반정군이라든가 이런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 함께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일체 그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광해군군하고는 좀 달라요 광해군 같은 경우는 반정 세력들이 실제 불순한 게 있었거든 그런데 연산 같은 경우는 불순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원체 폐륜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강화도로 이제 유배를 갔죠 교동도. 교동도가 이제 그곳이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 이제 강화본섬이 있고 옆에 성모도가 있고 교동도가 있단 말이죠 이 교동도에는 이제 연산도 유배를 가고 광해도 유배를 갔었는데 연산 같은 경우는 승질이 들어와가지고 유배 간지 3개월 만에 화병으로 죽어버려요 지승질에 못 이겨서? 지승질에 못 이겨서 오징어가 자기 승질에 못 이겨 죽지 않아요? 오징어가 보통 물에서 나오면 2분 안에 죽습니다 지승질에 못 이겨서 죽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산오징어회가 옛날 80년대에는 금값이었어 왜냐하면 산오징어회를 먹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우리 임수현 부장님이 산오징어 전문가죠 아 그렇구나 임수현 부장님이 예전에 저희들 모이면 꼭 산오징어집으로 가야 된다고 아니 산오징어가 옛날에는 80년대에는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이 산소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산오징어가 많이 싼데 아유 뭐 80년대에 강릉 한번 가게 되면 제일 비싼 게 금어기가 또 있어서 최근에도 좀 비싸졌어요 아 역시 식당이야 역시 식당 먹방이 없는 식당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 소개하면 뉴스맥TV 악공화님께서 전 임세윤 소장님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김유욱 교수님 임세윤 소장님 질문 있으면 올려달라 이랬더니 질문 대신에 응원을 주셨고요 올산군이면 올산군이지 올산대군이라 하냐 월산대군 올산군하고 올산대군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대군을 왜 붙일 거야? 아니 대군은 임금의 적자니까 첫째 아들을 대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임금의 임금과 왕비의 아들은 다 대군이라고 하고 임금과 후궁의 아들은 군이라고 하고 아 양령대군 충령대군은 다 이제 적자였으니까 그렇지 적자의 아들이 적자였으니까 오케이 이런 우리가 영조대왕 정조대왕 대왕은 이대한 왕일 때만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선종대왕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 공식적으로 다 대왕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그냥 표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문무대왕 최근에 이제 문무왕을 문무대왕 많이 이야기하죠 문무대왕 뭐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뭐 정조대왕 뭐 이 정도밖에는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없고 영조 같은 경우도 대왕이라는 호칭은 잘 안 쓰죠 그냥 영조 뭐 이런 정도로 하죠 문무대왕이 거기 경주 앞바다에 그렇죠 그렇죠 수주 바다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게 딱 일본하고 관련된 거예요 일본이 외구들이 하도 경주 일대를 쳐들어와 가지고 문무왕이 죽으면서 죽어서 외구를 지키겠다 내가 동해용왕이 돼서 외구를 지키겠다 그게 옛날에 그 피리 중에 만파식적이라고 있잖아 네 네 이 만파식적이 이게 다 외구 올 때 부는 피리였거든 이게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끊임없이 자꾸 고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일본사 공부 열심히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우리 임세현TV의 강아지님께서 아니 질문을 던져라니까 세현님 오늘 더 이쁘십요 칭찬도 질문 집에 있다가 애가 아까 입던 옷에 토를 해가지고 불이 나게 막 옷 갈아입고 나고 저번에 라인 식당할 때 입었던 옷 같으신데요 제가 아까 줄무늬 성해잖아요 이거 너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정서 이야기를 바로 드려야겠어 그 다음에 강아지님이 김 교수님 총선출만 포기했다고 유튜브 책장에 계속 올라왔는데 팩트체크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어떻게든 민중의 대변자로 이사연 소장님하고 손잡고 들어가실 거죠 아이 그럼요 제가 물구나물 서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워낙 임세현 사장 김지혁 교수님은 응원하는 분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두 분이 굳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비등하고 있고 지금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자 오늘 정조 이야기 그러면 제가 좀 하죠 계속 하시죠 자 그 정조의 독살설 이게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 정조 죽고 나서부터 정조가 이제 6월달 6월 28일 날 돌아가셨는데 한 달 반 뒤에 8월 초에 경북 인동 지금은 이제 구미인데 그곳에 이제 장시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장시경이 그 퇴계 이왕의 제자 중에 여헌 장현광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이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장현광의 종손이야 장시경이란 사람이 물론 이제 몇 대 내려온 거죠 장시경이 당대 영남 남인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 별명이 사람들이 이분을 갖다가 생불이라고 불렀어요 생불 생불 살아있는 부처 그렇지 얼마나 어질고 참했으면 저는 산호징어 때문에 생물로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분이 이제 정조대왕이 독살되었다 당시 이제 그 실록에 보면은 어약을 잘못 써서 독살이 되었다 어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금님한테 줘야 되는 약인데 그 약에 독을 넣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밀란을 일으키는 이제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지만 끝내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장시경의 아들이 장현경이야 장현경인데 장현경도 나중에 이제 다 죽게 되죠 장현경의 이제 아내하고 딸 둘하고 아들이 고금도로 유배를 가요 고금도로 유배를 가는데 이 딸하고 어머니를 고금도에 있는 군사들이 계속 성폭행을 한 거야 이 나쁜 놈들이지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 딸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는데 이 자살한 이야기를 이제 다산 정야경 선생이 그때 유배가 있었거든 강진에 유배가 있다 들은 거야 들어서 그때 이 두 모녀 고금도에 유배 온 장씨 여인을 슬퍼하는 시를 남겨요 그 시를 남기고 그 시와 함께 더불어서 당시 정조가 노로대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아주 유사하게 시를 남깁니다 이 거대한 고래가 정말 아주 못된 무리들한테 공격당해서 죽는 이 시를 남기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산 정야경 선생도 정조가 유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독살되었다 독살되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지의 많은 백성들은 실제 국왕이 노론에 의해서 독살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조가 1800년 5월 30일날 이제 금날 조종회에 있는 대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딱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그때 실록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앞으로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 나하고 개혁을 할 사람들은 조종에 남고 그간에 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함께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개혁할 사람이 없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날 밤에 정조가 다산 정야경 선생한테 사람을 보내요 그때 다산이 잠시 조종에서 나와 있었거든 왜냐하면 이념 논쟁 때문에 다산은 정조 최측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노론 세력들이 정조한테 왜 저나 옆에 있는 측근들이 다 서학신자들이냐 천주학쟁이들이냐 요즘으로 치게 되면 왜 다 좌빨들이냐 이런 거지 좌빨들이니까 다 나가라 저거 종북주의자 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 논쟁을 하다 보니까 당시 다산이 이러다가는 전화가 저 신하들한테 계속 공격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조를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제 물러나요 내가 이제 승지였는데 실제 이 서학과 관련해서 나를 갖다가 엄청 괴롭히니까 동부 승지를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빠져나가게 됐고 당시에 정조의 측근들 뭐 이가완이니 이승훈이니 이런 남인 세력들의 아주 뛰어난 영재들이 다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 조종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정조 측근들이 조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노론들만 있었는데 정조가 자기 측근 바로 개혁을 함께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이 남아있어야만 개혁을 하는데 왕은 개혁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개혁 함께할 세력들이 없잖아 나머지 노론이든 이런 사람들은 아 전화 그거 안 됩니다 전화 선대왕 때 또 안 했던 걸 왜 전화 잡고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서 기본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개혁할 세력들 임세은 김주정 이런 사람들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명확한 거야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잖아 왜 개혁을 함께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계속해서 그냥 비명계들이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당신 나가라 양기대 의원이 당대표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니 무슨 대표 나가라 하는 것은 절대반지야 절대반지 뭐 건만 있으면 대표 나가라 지도부 나가라 뭐하라 아니 나갈 일이 있으면 정말 무슨 잘못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죠 아무리 민주당 뽑혀도 근데 지금 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말 끝만 아니 나는 그래서 그게 맨날 나가라고 하는 분들이 단 한 번도 윤석열 물러가라 라고 한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더 잘못한 게 맞습니까 우리 개신 얼마나 윤석열 나가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네 내일 저녁 7시에 임세은 소장님 연설과 김준혁 교수님의 명사를 보려면 전국 집중 촛불집회 이후에 7시도 있는 좌우중도합작결의 대회에 오시면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을 대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 광고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재명 대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핵심 세력들이 이번에 내년 총선에 국회 가서 자기하고 함께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대표님한테도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문자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다산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7월 1일부터 출근해라 7월 1일 7월 1일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 준비하고 앞으로 어떤 개혁을 할 건지 이런 계획서 준비해 갖고 와라 이렇게까지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정조가 이제 6월 1일날 이제 엄청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개혁 세력들과 이제 연대할 준비 다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2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개혁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개혁은 개혁도 아니다 이거는 백성을 위한 개혁도 아니다 이제 1800년 7월 1일부터 하는 개혁이야말로 진짜 개혁이다 진짜 개혁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6월 15일날 병이 걸렸어 그 병이 종기가 생긴 거야 몸에 종기가 종기가 생겼는데 정조가 원래 종기가 자주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조가 마음을 많이 다스린다 하더라도 약간의 화병 같은 게 있었거든 화병이 있었는데 그 화병이 정조는 종기로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정조의 종기가 주로 머리 위 있잖아요 이런데 이마 머리 이런데 이런데 많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종기가 나 있어도 불구하고 정조가 익선관을 쓰고 있었거든 그럴 정도로 고통을 잘 참아 냈는데 근데 정조의 종기치료 전문가가 한 명이 있었어요 피재길이라는 의관이 있었거든 이 피재길은 그냥 평민이에요 원래 고약장수야 아버지가 고약장수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가 치료하는 것도 보고 고약 짓는 걸 옆에 돕다가 자기 아들한테 그 아버지의 비법을 전수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했는데 당대사회에서 피재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정조가 피재길 이야기를 듣고 불러 불러가지고 자기 중기를 치료하게 했는데 이 피재길이 이야기한 대로 저나 사흘이면 더 심해지는데 나흘째 되는 날부터 이게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나가고 꾸덕꾸덕해지고 그러다 일주일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피재길이 대단했는데 이 피재길을 당시 조종해 있는 관료들이 저 먼 데로 유배를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출장을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출장을 보내니까 정조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 거죠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상한 음모가 느껴지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 정조가 당시에 이제 의관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 노론 쪽 의관들에 대해서 정조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공동 진찰을 하게 의관들끼리 공동 진찰을 하게 하고 지방에 있는 의관들을 불러와서 자기를 같이 공동 진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그러다가 정조가 연운방이라고 하는 치료를 갖다가 받아들여요 이게 당시에 이제 음력 6월이면 요즘으로 치면 양력 7월인데 연운방이라고 하는 게 수운이 있잖아요 수운 수운을 갖다가 태워서 연기가 올라오게 하는데 그 연기가 그러니까 연기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방에 문을 열어야 되겠어 닫아 놔야 되겠어 닫아야지 닫아야지 그래야지 연기가 안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틀을 그 수운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연기 우리 안 선생님 옛날에 체류탄 딱 있을 때 많이 있었잖아 아 저는 항상 화상 입었습니다 체류탄에 독해가지고 우리는 뭐 그냥 얼굴에 숙여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야 나 때문에 체류탄이 몸에 너무 가득해 있어가지고 한 사람만 타도 다 도망갈 정도로 힘들었죠 근데 그렇게 연기가 고통스러운 걸 꾹 참았는데 이게 고쳐진 거야 어머 고쳐진 거 고쳐져가지고 정조가 자기가 고쳐지는 걸 알아요 왜 아느냐 정조가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의사 중에 한 명이야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를 치료하는데 또 어머니 해경궁씨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를 해요 아 대단한 그래서 정조가 수민묘전이라고 하는 의학서를 해요 수민묘전이 백성들을 오래 살게 만드는 신묘한 의서다 라고 해서 수민묘전인데 이 수민묘전이 우리나라 의학사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 책이 바로 동의보감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 다음으로 뛰어난 책인데 이 책과 이 책이 이어져서 나온 게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재마 이재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수민묘전은 정말 허준과 이재마의 연결고리를 내어주는 매우 뛰어난 책이고 실제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매우 뛰어난 의사인데 정조한테 의학을 배워 그럴 정도로 정조가 조선시대 의관 중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였고 그래서 자기 몸을 알아요 알아서 자기 몸의 병의 근원이 이제 해결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하들하고 의관들하고 모여 가지고 자기 상태를 점검을 하는 거야 점검을 하고 나서 약을 짓게 하죠 약을 짓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의관들이 어떤 병명에 따라서 그 약을 딱 지었을 거 아닙니까 정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놀라운 이야기래요 지금 내 몸에 병의 근원이 다 빠져나갔다 종기가 다 녹았다 그런데 종기가 이 녹는 과정에서 내가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대로 한다면 이 약의 처방은 맞다 맞는데 이 양이 문제다 내가 지금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처방전 안에 나와 있는 약제대로 하게 되면 내 몸이 부담이 생긴다 그러니 이 처방의 내용을 훨씬 더 묽게 무슨 말인지 알죠? 묽게 해서 물을 더 타서 그렇지 묽게 해서 농도를 갖다가 더 흐리게 해서 나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다가 자기의 병의 상황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의관들하고 약제도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예요 진단을 했는데 이제 정조가 그 약을 먹고 몸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됐느냐 이제 나와서 산책할 정도로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이제 다 회복이 됐다고 하고 일단 전날 전날 모든 신하들이 와서 이제 그 내의원 도제조 영의정인데 도제조가 내의원 도제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승들 판서들 관료들 다 모여서 임금 앞에서 천세를 불러 병이 다 났다고 천세 천세 천천세 하면서 이제 전하의 모든 병은 다 치료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조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아 산책하고 싶다 병이 다 났고 하니까 이제 몸도 기록도 한 이틀 사이에 회복이 된 거죠 산책하고 싶다고 하고 나와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자기의 그 집무실까지 가요 집무실 가서 그간 못 본 문서들을 봐 문서들 보면서 이제 결제할 거 결제하고 그러고 나서 좀 피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 보름 정도를 앓았으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12일을 앓은 거야 12일을 앓고 그 사이에 치료도 하고 약간의 수술 같은 것도 하고 피도 많이 흘렸고 그렇죠 그러니 체력이 그 좀 많이 낮아졌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인간이 어 일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간 밀린 문서들이 또 결제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잠시 숙면을 취한 거야 잠을 잔 거야 이제 잊고 나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그때 바로 정조를 독살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정순 대비가 이제 정조 침전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혼자 들어갔다 그렇지 아무도 부하래 쉬나 이런 거 없이 혼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정순 대비가 약한 이 저 탕약을 하나를 들고 오는 거야 네 네 네 이 탕약이 성양정기산이라는 탕약이에요 그럼 성양정기산은 어떤 성분이냐 네 바로 경옥고 경옥고 정조는 체질적으로 인삼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정조가 그래서 정조는 항상 내가 체질적으로 인삼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정조가 자기가 신하들하고 이야기할 때 인삼 처방을 가급적 안 하게 했거든 근데 인삼이라고 하는 게 인삼 액기스 경옥고 이런 거 먹게 되면 확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열이 확 나요 열이 나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의 약을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한의 약을 보약 같은 거를 장기적 치료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 원래 한의 약은 그런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외과 집도 하듯이 또 양약에서 빨리 그 병을 치료하게 하는 것처럼 당시 우리 의약도 빨리 병을 치료하게 하는 그런 의술들이 존재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북으로 가서는 고려의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의 약이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약이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이 방식만 전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근데 당시에 정조를 치료하는 방식들이 빨리빨리 치료하게 하는 그 방식대로 진행이 됐었던 거였는데 정조가 당시에 거의 모든 걸 다 회복을 했는데 아니 이분이 갑자기 경옥고를 갖고 온 거야 이 경옥고 중에서도 아주 지난 제일 센 걸 갖고 온 거죠 갖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전에 영조대왕께서 지금 현 주상과 똑같은 병을 알았었다 영조도 종기가 많이 났었던 거예요 뭐 약간 그 유정이니까 보네요 그렇지 그런데 영조 체질하고 정조 체질하고 달라요 체질 자체가 그리고 영조는 굉장히 빼싹말른 사람이고 정조는 좀 약간 살집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실제 정조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안 타는 사람이야 그 대신 여름에 더위는 뭐 무지하게 더위를 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저랑 반대네요 완전 내가 완전 반대야 저는 더위를 잘 안 타고 내가 더위를 잘 안 타지 그래서 저는 뭐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안 틀어요 거의 그래서 뭐 아무리 더워도 별로 덥다는 걸 못 느끼는데 추위는 제가 뭐 아주 그냥 뭐 죽지 추운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 추운 거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집 겨울 저기 누비 이불 덮고 자 아 겨울에도? 아니 지금 지금도 그래서 저는 지금 전기장판 틀어놓고 자요 새벽 때문에 추워 저는 겨울에도 저기 다 이불 없지 않아요 장하시는 고향님이 정조는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던 게 정설이다 아니야 아니야 일단 여쭤보시면 수은중독이 수은중독으로 됐다라고 하는 건 아주 일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아까 조금 아까 이야기한 수은중독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운방 연운방이라는 거야 연운방 연운방이어서 그걸로 이제 치료를 했다고 정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순왕후가 선대왕이 똑같은 병을 알았는데 이런 그 이 성양정기산 이걸 먹고 낳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특별히 제조해 갖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제조를 누가 했겠어 바로 정순왕후가 신복으로 데리고 있는 측근 어휘들이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죽었다라고 이제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그러면은 내위원 도제조한테 넘겨주든가 아니면 당시 내위원의 태의 어휘 중에서 제일 으뜸이 태의잖아요 태의한테 주고 자기는 그러면 자기 전각 대비전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비가 내가 직접 주겠다 그래서 정조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러면 임금이 누워서 자고 있으면 거기에 의관들 그렇죠 또 정승들 그리고 옆에 사관 승지 국녀 다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 바깥에도 다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이 대비가 내가 직접 약을 줄 테니 다 나가라 수상하네 다 나가라 그래서 정승들 의관들 국녀들 넷이 다 전각에서 나온 거야 방 안에서 그러니까 자고 있는 정조하고 약을 들고 온 대비하고 딱 둘만이 있었던 거지 딱 둘만이 딱 둘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요즘 시간으로 치면 한 한 시간 정도가 지난 거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뭐 깨워서 주든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단 두 사람만이 있다가 갑자기 정순환우가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큰 소리로 전화가 승하하셨다 이러고 튀어나온 거야 어머 이상하다 이거 내가 실록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화가 승하하셨다 승하했는지 아닌지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뭐 죽은 듯이 누워 있으니까 승하하셨다 여기 축복사랑님도 안이글티비 드라마에 보면 새할머니가 독사랑으로 나온다고 그렇지 정순환우가 영조의 후궁이었나요? 두 번째 부인 개비 그러니까 새할머니네 맞네 영조가 65세 때 15살 먹은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 정순환우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냐 드라마 이산에서 나왔던 우리 김효진 씨 김효진 씨가 그 명연기 그렇지 악독한 연기를 맞고 이 이제 영조가 이 후궁 이제 개비 이걸 비를 이었다고 해서 개비라고 하는데 개비를 뽑을 때 처음에 이제 초간택을 하는데 20명이 쭉 앉아 있었거든 20명이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방석에다가 아버지 이름을 써서 그 여인들을 안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인들은 다 방석에 다 앉아 있는데 여기만 방석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왜 방석에 안 하느냐 그랬더니 어찌 아버지 이름이 적힌 방석에 앉겠습니까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지 그래서 정조가 이제 물어봐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뭐냐 그랬더니 뭐 자기 악이니 무슨 꽃이니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너는 무슨 꽃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예 저는 목화를 좋아합니다 왜 목화를 좋아하냐 백성을 위한 꽃이기 때문에 목화를 좋아합니다 야 이거 거의 짜구치는 질문과 대답 아니야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선택을 한 거지 선택을 했는데 이 여자의 오빠가 김귀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김귀주가 당시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김귀주가 김귀주가 입승 대통령이라고 해서 바로 이 지금 왕비 영주가 살아 있을 때니까 왕비가 양자를 드리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당시 65세가 뭐 지금 이거 성인방송으로 해도 되나 괜찮죠 저희 뭐 이렇게 합궁을 해서 18분 정액을 이렇게 생산해서 임신을 시킬 수가 없었지 그때 당시에 65세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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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살 정도 됐죠 90이 뭐야 거의 100살이지 네 그러니까 임신을 못 하니까 대신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걸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그 세자에게 왕위를 잊게 해야 된다 이걸 입승 대통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대통을 잊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김귀주가 주장을 했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 김효진 씨를 분한 정순대 당시 왕후하고 김귀주 노론 세력들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거야 그래서 그 동궁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다른 왕자를 다른 사람 종친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세자로 삼게 하려고 한 거죠 영조의 양아들로 네 그렇게 하다가 영조가 끝내 못하게 그걸 막았거든 네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나름 한이 많이 맺혔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정조 돌아가시게 만드는 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하가 승하하셨다라고 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제 막 뛰어 들어간 거야 뛰어 들어갔는데 대제학이었던 이만수 이름이 헐크 이만수 야구선수 이만수가 아니라 이 이만수라는 사람이 딱 뛰어 들어갔어 뛰어 들어갔는데 어? 정조가 안 죽은 거야 정조가 안 죽고 누워서 계속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 어 그래갖고 가서 이제 딱 들었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랬는데 정조가 거기서 누워서 수정전 수정전 이렇게 한 거야 수정전 그게 실록에도 나와요? 실록에 나오는 얘기인지 가는 거지 아이 정말 대단하다 네 나는 수정전 제가 이야기하는 게 드라마틱하지만 기록에 없는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학자 기록에 없는 이야기는 그렇죠 우리 김지혁 교수는 안진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정전 영춘전이라는 게 바로 대비전의 전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조의 침전은 영춘헌이에요 영춘헌 또 당시 해경봉 씨가 머무는 전각은 통명전이에요 그리고 대비였던 정순황후가 머물렀던 전각 이름은 수정전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전각 이름을 불러요 특히나 통명전에 있다가 영조가 살아있을 때 해경봉 씨가 너무 효부여 가지고 며느리인데 남편도 없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가효당이라고 하는 전각 이름을 써줘 아름다운 효를 하는 며느리가 머무는 집이다 그래서 당시 해경봉을 해경봉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효당 마마라고도 불렀었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전각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대비를 갖다가 대비 마마 이렇게도 부르지만 수정전 마마 이렇게도 불렀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정전 수정전을 하고 나서 정조가 그만 정신을 놓게 된 거예요 정신을 놓게 돼서 혼수상태가 된 거야 혼수상태가 됐다가 한 한두 시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정조가 종기에 걸렸어 종기 치료를 고통스럽게 했어 그래서 연운방이라고 한 수은치료법을 했어 그런데 이 수은치료법을 통해서 이제 몸 안에 안 좋은 성분도 들어갔겠지만 그 수은치료법을 통해서 그 종기의 근원을 갖다가 역으로 이제 작살낸 거지 한편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종기가 녹아나가는 과정에서 피가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혈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떨어졌어 체력이 떨어지면서 정조가 의관들하고 해서 함께 약 처방을 해서 그 약을 먹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의관들이 이제 전화는 완벽하게 다 나으셨다고 해서 천세를 불렀어 천세 천세를 이제 다 났다는 걸 선포를 한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정조가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업무 결재도 하고 그러고 나서 피곤하니까 잤는데 그럼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인 거지 그렇죠 산책도 하던 사람이 그날 갑자기 죽어버려 신장마음에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정순 대비가 이제 탕약을 들고 가서 이거는 선대왕이 먹던 거다 그런데 이건 내가 들고 가서 주겠다 아니 죽어갔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그런 독살설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안 나오죠 아니면 신하라도 같이 가던가 뭐 김희상권 같은 거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다 내쫓잖아 대비가 이 새끼들 다 나가 그리고 이미 정조가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잘 때 먹였네 그렇지 이미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정조 주변에 측근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1788 1799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1788년에 정조가 권력을 장악을 해요 모든 다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측근 세력들 다 들어오고 장용영이라는 군대까지 만들어 그런데 1799년에 정조를 갖다가 옆에서 도와주던 원로들이 다 죽어 최재공 김종수 이런 사람들도 죽고 조심태 죽고 그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고 또 젊은 세력들 중에 정조 측근으로 개혁을 함께 해 나가는 핵심 측근들이 다 이념 논쟁에 빠져서 다 조정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다 노론들 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노론들의 실질적인 대장이 누굽니까 정순황후잖아 그러니까 정순황후가 약 들고 갖고 야 니들 다 나가 하니까 그냥 여기서 이거는 예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개기는 인간이 하나도 없이 다 나가게 된 거고 그 속에서 정순황후가 이제 약을 줬는데 그게 그 약이 정조 입장에서는 야 정순황후가 나를 나에게 독약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수정전 마마 잘 모셔라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청조의 죽음이 명확하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독살설에 대한 과정 이야기만 해도 저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다 저거는 뭐 정통 역사학자가 아니다 일종의 사입이다 그렇지 사입이다 대화사학자다 그렇지 저거 중앙대 출신이라 그런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서울대 출신들이 그리고 제가 또 역사학자 중에 대중 역사학자 요즘은 뭐 정통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맨날 유사 역사학자 무슨 유사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이 이덕일 선생이 정통으로 숭실대학에서 다 학부 석사 박사 다 한 정통 역사학자인데 이덕일 선생이랑 뭐 가깝게 지낸다고 나 이덕일 선생 지금까지 딱 한 번 봤어 딱 한 번 봤지만 전화도 딱 두 번밖에 통화 안 했는데 뭐 이덕일 유다 어쩌다 막 이야기 하는데 아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나는 독살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많은 지금 대다수의 저도 지금 대학에 있는 강단사학자잖아 역사 정식 대학 교수인데 환진대 교수님이세요 이 놈이 저 정년보장 교수예요 17대 1을 뚫고 들어간 정년보장 교수인데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게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이 이병도 이병도라고 하는 완전 친일 역사학자의 후손들 중심으로 그 후예들이 정조가 독살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금기야 금기 정조가 독살됐다고 하는 말만 꺼내도 이거는 막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는 게 지금 역사학계 입장 상황이에요 해석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팩트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노론의 앞잡이들이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집회살이 되면서 그렇지 노론이 독살됐다는 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인 정황은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영남지역 남인들은 100% 정조가 독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조선 전역이 다 정조가 독살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영원한 제국 네 이대교수였던 유철균 정유라 이제 뭐 해서 본명은 아니 필명은 이인하입니다 이인하 영화나 책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인하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인하 이인하 교수가 거기도 독살슬로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인하 교수가 안동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동사람들은 지금도 다 정조가 100% 독살됐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가 이게 이 대구 경북 사람들 다 정조가 독살됐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조를 죽인 그 노론 세력들의 후손이 돼버렸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네 근데 우리 임센티비의 꿈의 거처님이 교수님 책임지세요 나라에 의한 기도회로 교회 가야 되는데 교수님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교회 안 가기로 그러시면 하나님 쏘리 나라에 의한 기도 집에서 할게요 그 정도로 우리 교수님 재밌으니까 벌써 임센식당티비에 230여명이 돌아가계세요 아 대단하구요 그 다음에 그래서 꿈의 거처님이 교수님도 매블쇼 출연시키기도 한데 매블쇼 옛날에 몇 번 가지 않았어요? 아니 딱 한 번 갔었는데 지금 뭐 백희성씨가 백희성 선생님 너무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 분하고 저는 뭐 저도 이제 백희성 선생 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저도 가면 재밌게 잘할 텐데 제 원래 삶의 신조가 남의 밥그릇 뺏지 않는다 저는 뭐 그게 제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안 가니까 6월 15일 날 매블쇼에 또 우리 임세윤 소장님이 가십니다 아 그래 근데 나중에 한 번 가서 좀 시사평론 역사와 시사를 겸비한 평론은 제가 잘하니까 네 네 한 번 거기 최욱씨한테 정영진씨한테 저도 좀 한 번 불러달라고 해줄게요 저 그분들이랑 말 못 썼는데 아 그래요? 무서워요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아까 정영진님이 들어왔어 그 정영진 MC는 아닌 것 같은데 스튜디오 너무 적네 하나 사줘야겠대요 와 와 정영진 MC님일까요? 와 그 분이면 그럴리가 없지 그럴리가 없지 하여튼 뭐 그 정조의 죽음은 이런 식인데 정조 죽음과 관련해서는 제가 옛날에 한 번 학계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조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괄호사설 지금 이제 노론의 후예들이 이야기하는 괄호사설 열심히 일하다가 괄호로 죽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하나가 뭐냐면 의료사고설 아 의관들이 처방을 잘못해서 잘못된 역을 막고 죽었다 하나가 독살설 이게 지금 정조 죽음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인데 그런데 의료사고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따지고 보면 독살설 하나야 그렇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정조가 독살됐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정조 죽음은 지금 미스테리는 분명합니다 다른 국왕들은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데 정조만 그 죽음이 명확하지 않아요 정조의 죽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독살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정조가 죽음에 대해서 당시의 사관들도 명확하게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후손들이 그거는 정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후손들이 판단하는 거죠 독살이 독살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도 우리의 몫이죠 그렇죠 후손들의 몫이죠 좋습니다 아유 뭐 정조 독살에서 워낙 뜨거운 주이다 보니까 하다보면 벌써 6일 50분이나 됐는데 이제 우리가 연상군 같은 폭군 윤석열 인조 같은 문화계 나라 망치고 국민 죽인 윤석열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연상군은 아까 이제 쫓겨난 거죠 중조만정으로 쫓겨났죠 쫓겨난 거죠 네 윤석열도 쫓겨날 운명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지금 미래를 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뭐 제가 확신하건대 윤석열은 100% 나간다 쫓겨난다 이건 100% 100%고 만약에 윤석열이 100% 쫓겨나지 않으면 제 손가락을 장을 지지겠습니다 아 난 진짜 내가 이런 정도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쫓겨나는 시기가 난 어느 시기냐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집단도 뭔가 안 쫓겨나려고 하고 있을 거야 하고 있을 건데 요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력기관들이 조금씩 윤석열한테 개기고 있어 그래서 일단 홍준표부터 개기기 시작했다고 해서 개기기 시작했고 오늘 경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약간의 수사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떤 거 뭐 화도 많으니까 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들 거든요 양평 땅 이것도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건 심각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어제도 서울의 소리에 가서 융하 교수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나는 내년 4월이다 내년 4월 총선 때 총선 전후에서 총선 전후에서 총선 전후에서 이거는 이제 검찰 세력에 밀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총선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언을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저는 한 6월 정도 6월 7월 정도에 대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발의를 하고 나서 이 탄핵안이 이제 그 헌재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10월부터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왜 10월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가 10월에 2개가 있어요 그 선고가 하나가 선거법 위반 아느냐 모르냐 선거법 위반 선고가 10월에 있고 그리고 대장동 이게 10월에 있어요 이걸 제가 뒤로 좀 잡은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유동규 계속해서 개기구만 이러고 있는데 10월 달에 2개의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 100% 무죄 나올 거거든요 100% 무죄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나머지 재판도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고 내년에 있는 총선도 다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가는 거고 더 이상 수박이라 불리는 비명계 의원들이 당대표 나가라 어쩌라 지도부가 어쩌고 이런 소리는 아예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재명 대표가 10월 이후에 2개 건이 이제 무죄가 나와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사법적 리스크라고 이해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것이 없게 됐을 때 이분이 이제 진짜 이재명의 모습 사이다 이재명만이 아니라 몸 안에 들고 있는 칼 제 몸 안에 있는 정조의 칼을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줄 거예요 그럼 정조가 들고 있던 그 칼을 가지고 저 엄청난 권력자들 저 기득권자들 윤석열을 비롯했던 악의 무리들 검찰 이 새끼들 다 제거하면서 새로운 나라 만들고 이제 대선 승리해서 정말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망가졌거든 이 나라 그럼 한 1년 반 정도는 이제 다시 회복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다시 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나라 될 거다 제가 역사학자로서 이런 예견을 하고 있다 오늘 박상훈 되겠습니다 야 시원합니다 뭐 우리 김포제협의 박진영 교수님도 올해 안에 단위 이루어질 거다 어제 나한테 또 막 그 분은 열거기 해결하고 형님 막 이러면서 열거기 해결하고 또 김용민 교수님도 저희들은 아무튼 총선 전후에서 대변역이 이뤄질 거다 그렇지 나랑 같이 비슷하게 보는 거죠 우리 임세윤 소장님은 언제쯤 이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 같습니까 전 내일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있는 게 국익의 해가 됩니다 저번에 뭐 저기 단 하루라도 임세윤 소장님은 본인이 농계의 환생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김근일을 끌어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같이 쓰러지겠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놈들 때문에 임세윤 소장님 사라지면 안 된다 농계가 되지 마시고 농계나 개월향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 남, 농계, 북, 개월향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여성혁명가들 많이 있어요 로자룩시생들도 있고 여성혁명가 여성혁명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내가 요즘 여성혁명가들 이야기를 지금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용녀 용녀라는 무당을 연재를 할 거예요 엄청난 여인인데 제가 좋은 여성혁명가를 찾아서 살아서 권력을 잡은 여성혁명가 그 중에 한 명이 김만덕 같은 사람이에요 제주 여인 김만덕 네 이런 정도로 대단히 역사를 갖다가 쥐고 흔드는 그런 임세윤 소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 보내드릴 때가 네, 네 임세윤 소장님 뭐 저기 주말에 방송 뭐뭐 나가는지 주말에 방송 나가는 거 넣고 아니, 왁자지껄 나가니까 왁자지껄 10시 10분 내일 10시 50분에 풀 10시 10분 네, 그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7시에 좌우중도합작집회에서 아,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주말에 지금 있어서 양문석 박사님하고 임세윤 소장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애가 아파서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저녁에 7시 50분에 노영희의 디너쇼에 김용기 좀 나가시고 10시부터 김용민 목사님, 변희 대표님, 저는 정기환 스피스 대표와 함께 박근혜, 최순위 씨 국정농당무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무슨 짓을 했던가 네 뭐 국정농당 수사는 잘한 것도 있지만 박근혜 특검이 윤석열 한동훈은 그때 상당한 무리나 조작을 한 것 같다 라는 변희 대표님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10시부터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임세윤 소장님 마무리 해주시죠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고 네, 그럼요 아니, 지금 이야기가 다 안 끝났어 아, 그래요? 그래서 정조의 못다 이룬 꿈 아, 그렇지 그건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정조가 이재명과 닮았는가 이 이야기가 가야 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인조 내가 지난주에 인조와 윤석열을 비교 정조와 노무현, 특강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가서 했는데 네 요즘 노무현과 이재명은 거의 같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예전에 이재명이 보낸 정조의 편지라는 책도 썼잖아 네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지금 임세윤 식당TV 계속 사람들이 더 들어오세요? 242명, 250명까지 와 금요일 밤에도 임세윤 소장님이 팬서비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마무리 바라는 임세윤 소장님 하면서 팬서비스로 마무리 네, 일단 저희는 윤석열을 끌어내릴 이유가 너무 많죠 차고 넘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왕 얘기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최악이지만 우리나라가 그 뭐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내려온 사람들 중에 가장 최악이 아닐까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뭐 누구누구 인종 다 짱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 또 갔어요 지금 그래서 뭐 기대도 저희가 하지도 않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국민의 이런 여러 가지 정서보다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느냐 그것도 극우 세력이나 뭐 일본 미국이 어떻게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한 이 윤석열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너무 깎아먹었다 왜냐하면 친일에는 굴종으로 대했고 그리고 미국에는 얻는 거 없이 퍼주고 또 중국에다가는 괜히 쓸데없이 괜히 정말 해가 되는 이 윤석열은 정말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국민이거든요 윤석열이 저러고 다니는 대가는 우리가 정말 하루라도 끌어내려야 하니 여러분들께서 토요일에 많이 나와 주시고 저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갈 아마 갈게 될 수도 있는데 갈 상황이시는 무조건 오시죠 하여튼 많이 와주셔서 저희가 윤석열을 단 1초라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 저희가 함께해 놓고 오시기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내일 3시부터 우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결의 대회 민주당과 환경시민단체들이 투철하고 비슷한 시간에 불교계 시국법회가 있고 태진을 위한 5시에 전국집중집회 7시에 좌우중답작집회 네 오늘 김지옥 교수님 TV 21,300명으로 들어왔어요 와 2,130명 2,130명으로 감사합니다 100여 명 가까이 들어왔고요 네 우리 뉴스맥TV 인사이트TV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임세현TV는 2만 2,100명인데 오늘 밤에 아마 2만 3,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안녕힘TV는 8만 8,800명 9만 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임세현식당TV 주최 금요 디노방송 마치고 김지옥 교수님은 다시 한 달을 좀 모시고 다음 주 임세현식당에는 이재명 대표님의 최측근인 강의원 전 일정팀장입니다 아 이재명과 한총련일교 이재명의 정치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왔는지 심층 분석을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금요일 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40분까지 오셨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또 이제 되돌라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몇 천명씩 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와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다 못 읽어드리는 점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그래서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런 소통의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스피스에서 만나요 내일 집회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음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디 피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 고마워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ndifferent